황산한 유인균 같이 판매의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금치 발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발효한 시금치입니다. 발효한 시금치를 가루를 낸 거죠. 분말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일반 시금치입니다. 일반 시금치를 건조시켜서 가루를 내서 분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이 확실히 다릅니다. 일반 시금치하고 발효한 시금치 가루하고 색깔이 훨씬 발효한 게 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저희들이 물에다가 타가지고 이 놈하고 이 놈하고 물에 타가지고 미생물을 볼 수 있는 위상차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는 그렇게 미생물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고 그런데 이쪽에는 미생물들이 보글보글보글한 걸 영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발효한 시금치 가루에는 이걸 발효할 때 사용했던 미생물들이 아직 많이 살아 있구나 많이 남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발효를 해가지고 분말을 만들어 놓으면 수분이 없죠. 그러면 미생물들이 더 이상 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숙성이 되는 거죠. 좀 쿵쿵쿵하게 아주 맛있게 숙성이 됩니다. 제가 이 냄새를 맡아보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깊은 그런 냄새가 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생시금치입니다. 생시금치는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냥 약간 좀 이렇게 그거 합니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냄새가 아주 향끗하다. 좀 맛있다. 고소하다. 이런 냄새가 납니다. 제가 이 시금치를 왜 이야기하는 거 하니 이제 농사를 하다 보면 한 해 농사는 뭐가 좀 이렇게 가격을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효를 하다 보니까 농장 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뵙고 또 그분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일 애로점이 농사가 잘 되면 좋은데 잘 되면 가격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농사가 되면 될수록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만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금치도 그때 이제 한 번 몇 년 전에 시금치가 풍년이 일어났죠. 너무 돼가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금치 살 때는 뭐 그렇게 싸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시금치 택배값도 안 온다고 밭을 포크레인으로 그냥 갈아 엎어버립니다. 이거 뭐 인건비도 안 되고 그걸 이렇게 이제 담아가지고 다른 데로 보낼 때 택배값도 안 된다 해가지고 엎어버리는 그런 이제 어 경우를 봤습니다. 아니 많이 나오고 그러면 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더 이제 좋은 걸 그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걸 볼 때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시금치를 발효를 시킨 거죠. 물론 이제 시금치 발효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저희들하고 뭐 이렇게 좀 돈독하게 되면 우리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시금치를 이제 이 유인균이라는 발효 종작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발효가 깔끔하고 간단하게 됩니다. 근데 발효 과정이 너무 복잡고 어려우면 어 이게 그 저 대중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균을 사용을 해서 어 시금치를 발효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발효 시키고 난 뒤에 그걸 건조 이제 건조기 있죠. 고추 말리는 건조기 이제 그런 데다 건조를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어 분쇄를 합니다. 1kg 분쇄하는데 2,000원인가 어 주문됩니다. 시장 가면 분쇄기 그 아주 좋은 분쇄기 가지고 다 분쇄를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어 발효 양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래 보관을 해야 돼요. 1년, 2년, 3년 계속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어 유인균이라는 좋은 이제 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패균이나 작균들이 이 안에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한다 어쩐다 이런 거는 부패균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부패시키니까 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 좋은균들이 어 그 가면 자 예를 들어서 된장 100년대도 100년대도 종갓집 된장 같은 경우에는 100년대도 상관없는 거죠. 300년 된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어 그 저 누룩 500년 된 누룩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금정산상 막걸리 500년 된 누룩 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좋은 미생물들이 어 이미 그 식 자재들을 딱 이렇게 장악을 했을 때는 부패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 1년 내내 어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 요게 한 해를 묵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숙성이 돼 가지고 어 더 좋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수분이 들어가고 공기를 제대로 차단을 안 시키고 뭐 이렇게 발효가 다 진행되도록 한다고 하면 보관이 안 되겠지만 수분을 쭉 빼지 뿌리고 나면 얼마든지 이제 미생물들이 더 이상 발효를 못하니까 어 보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나물 묻힐 때라든지 아니면 국 끓일 때 어 뭐 넣기도 하고 뭐 또 밥 같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비빌 때도 이제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기 소스 만들 때도 이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영 어 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발효 양념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속도 좀 편안하죠. 소화도 훨씬 더 잘 되는 걸 어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시골에서 이제 농사할 때 꼭 시금치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비쌀 때는 나가서 시장에서 팔면 되죠 뭐 비쌀 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폭락할 때 어차피 밭에서 갈아 엎어버릴 거 어차피 갖다 버릴 거 어 그거를 이제 풍년이 들었을 때는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 요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어 해가지고 어 그 봉안을 하게 되면 어 1년 내내 어 여러분들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어 어 이렇게 농가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그럼 저 가공시설은 어떻게 이러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어 어 각 그 군 뭐 이런 데마다 어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기술지원센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나 깨나 농민들한테 뭘 도와줄까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해줄까 뭐 그것만 연구하고 어 그것만 노력하는 그런 이제 정부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기술지원센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근조기 같은 것도 임대해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돈 조금만 내면 어 그 임대하고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골농사하다 보면 이제 요즘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저도 이제 기농을 기농기촌을 꿈꾸고 있는데 그러면 어 저걸 내가 이거 꽃갱이로 파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농업기술지원센터 가면 농기구를 빌려주는데 하루에 2만원밖에 안 한답니다. 그거 빌리는데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2만원만 주면 자기 그 밭 앞에까지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딱 배달을 해준답니다. 배달을 딱 해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제가 그걸 쓰다가 다 썼다고 전화를 하면 딸랑 들고 또 가져간답니다. 2만원에 너무 편리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농사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근조기 이런 것도 빌려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제 옆에 뭐 김씨네 박씨네 건조기 안 쓰는 거 그거 좀 뭐 전기로 조금 주고 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조를 하고 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발효 종작윤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발효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됩니다. 간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딱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쇄기 같은 것도 이제 고놈대 보면 아마 임대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임대하면 좀 저렴하게 이걸 분쇄를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때만큼 뭐 한 뭐 50킬로나 100킬로 정도 이제 분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이제 공기를 딱 위생적으로 담아가지고 이제 공기를 딱 이렇게 차단을 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좀 선선한데 뭐 이제 굳이 뭐 냉동 창고를 안 쓰더라도 조금 이렇게 시원한데 온도가 낮은데 온도가 낮을수록 이제 미생물들은 더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런 데다 보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농업 영농 법인 뭐 이런 데는 이제 이걸 또 식품 제조 뭐 이런 허가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유통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서울의 식당 같은데 대형 식당 이제 좀 큰 식당 이런 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샘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크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런 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나물무실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러면 실제로 그냥 그걸 쓰는 것보다는 발효된 이런 분말을 쓰면 훨씬 더 맛이 달라지는 걸 그분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걸 좀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식당에서 쓸 테니까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군데 한 군데 여러분들이 뚫고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농사가 많이 돼가지고 달을 엎어버리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얼마나 뼈을 쑤십니까?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한 걸 가을에 확 엎어버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농산물인지 그걸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또 발효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농산물에 따라가지고 일단 실험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최적점, 제일 발효가 잘 되는 시점들, 제일 좋은 시점들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거를 뭐 이렇게 이제 샘플을 보낼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이만큼 이제 이것도 너무 큽니다. 뭐 이렇게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이 조그만큼 해가지고 안에다가 우리한테 택배로 샘플을 보내버리면 우리가 이제 위상자 혐의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이 어떤 미생물들이 얼만큼 활사가 되느냐 이런 걸 딱 보고 이 정도면 개앉겠다. 이 정도 미생물들이 활사가 되면 충분히 상품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시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이런 이제 요 뭐 진짜 찍 조금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셔도 되고 큰 걸로 보내주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거 유리로 했는데 이거는 오다가 한 번씩 깨집니다. 이게 깨져서 요즘은 이제 유리를 잘 안 쓰고 플라스틱을 쓰는데 이 또 가격이 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0.1ml입니다. 0.1cc 이렇게밖에 이제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개 택배 보내는데 뭐 4,000원, 5,000원 좀 너무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글자 같은 걸 적어가지고 보내주면 우리가 현미경을 봐서 동영상을 이제 미생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다시 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보고 아 요렇구나 저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고 또 요것도 없다 이러면 뭐 요런 이제 조그만한 이제 약통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조금씩 담아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은 뭐 이제 판매하는 거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파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든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뭐 언제든지 그거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우리 일입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시금치 발효 뭐 시금치뿐만 아니고 오만때만 게 다 된다 뭐 무도 되고 뭐 뭐든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